여기 버튼 누르는 거 있어? 내가 먼저 눌러야지. 근데 이게 뭐지? 에이 포호 괜찮아? 뭐야? 내가 요리하려고 오븐 위에 올려둔 생선이 어디 갔지? 에이 설마... 포호! 또 포호야? 에이 포호 일어나봐! 포호! 어.. 타키! 포호.. 잘 자고 있는 고물 왜 깨워? 포우가 내 오븐 위에 올려둔 생선 먹었지 그거 먹으니까 좀 배가 불러서 그런지 졸리네 포우 탁키 생선 좀 먹을 수도 있지 잔소리 왜 이렇게 심해 난 다시 잘게 포우 왜 다시 자는 건데 일어나 진짜 포우 내 생선 어떻게 할 거야 또 잡아오면 되잖아 탁키 나 진짜 탁키랑 못 살겠다 포우 그러면 포우 집 가서 살면 되지 왜 자꾸 내 침대에서 자는 거야 됐어 이혼해 탁키 우리는 결혼한 적도 없다고 지금 결혼해 이제 이혼해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 왜 이혼해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러다가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어떤 큰일 어떤 큰일이냐면 무슨 큰일이 난다는 거야 나 왜 자고 있었지 뭐야 뭐야 탁키 나 손이 뭐야 이게 바로 이런 큰일이야 이혼이라는 말에서 그렇게 된 건가 뭐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이것부터 보자 우리가 작아진 이유가 지금 이 영상 때문이란 말이야 그럼 그럼 저 둘이 별로 사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기 포우가 나오지 어디 어디 나오는데 전혀 모르겠는데 이게 타키야 어 그래서 이 딸이 우리를 만든 거야 아 저 둘을 인형으로 표현한 다음에 사이즈가 좋아지길 바라고 있는 거구나 응 그치 어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기로 했단 말이야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대 포우 오케이 아니 도대체 어 저 딸의 마음도 생각을 해주고 해야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포우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아니 근데 탁키랑은 못 살겠다고 포우 다시 우리한테 왔다 어떻게 우리가 저렇게 조그매진 거지 자 보자고 한번 뭐야 수상한 책이야 탁키박사님 부모님이 헤어지면 안 돼요 그렇군 저 책이 뭐 마법의 책인가 사랑은 노력이래 포 근데 타키랑 사는 건 너무 심한 노력이야 포우 나도 노력하고 있다고 어 그래 응 그럼 맨날 내 쉬아쉬아 이불 좀 잘 좀 치워달라고 그 그건 좀 어 어 뭐야 어 딸이 운다 특히 그래프기 좋다 요즘 이렇게 포우랑 나의 인형에 눈물이 떨어진 거야 뭐야 그럼 저 딸 때문이잖아 그래서 우린 어떻게 탈출해야 되지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우리 아 디버스 맞아 나 타키랑 이혼하기로 했다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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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장 관계를 고치라고 타키와 나의 관계를 고쳐야 돼 너의 관계를 고쳐야 돼 뭐 하하하하 봐라 어 어 어 호 뭐야 우릴 이렇게 만든 원형이잖아 딸이다 왜 이렇게 우유가 흘러가고 사랑한 것 같다 내가 말하는거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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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그럽게 생긴 책같은 일이라고 오 뭐야 오 오 조종할 수 있구나 왼쪽이 내 화면이고 오 내가 오른쪽 화면이구나 자 그래서 어디로 가야돼 일단 저 딸한테 가봐야겠지 오 오 오케이 오 조종할 수 있구나 오 HOLY 도와달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여기 여기 어 오 오 전 그게 섬 그 샵을 그 퓨즈는 없는데 그 퓨즈는? 그냥... 그냥 퓨즈라고! 그 퓨즈라고! 그 퓨즈라고! 그 퓨즈라고! 그 퓨즈라고! 그 퓨즈들을 다시 데려오자 알았어 택시 응? 협동심이야 알았어? 어? 내 몸이 이상해 그 퓨즈로 만들어졌어 그 퓨즈로 만들어졌어 그 퓨즈는? 거기 위에 있어 저기 위에 있어 내가 갔다 올게 포! 같이 가! 지금 들어갈거야 지군증 먹기지 제가 도망가면 꼭 오, 도망가면 꼭 도망가면 꼭 택시 어떻게 갔어 포! 여기 있다 포! 여기다 여기 유리병에 들어갔는데 이리와 여기 꺼내야 어떻게 해야할까 어리석은 녀석 넌 갇혔다구 이거 어떻게 꺼내지 근데? 포어가 무거우니까 우리 병 위에서 점프해보면 어때? 알았어 뭔가 떴어 오케이 알았어 다시 한번 포어 너무 세가지고 도망갔잖아 얼마나 무거운 거야 어? 쟤? 자 올라왔다 왤케 타키는 내 옆에? 오 도망갔다 생긴거부터 가벼워 내가 용감하게 갖게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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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자 호아 호아 포어의 무거운 몸이 필요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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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제발 제발 어디서 왜 안대로? 들어갔네 여기? 위험해 보이는데? 오오오오오 테끼가 먼저 가봐 아 알았어 알았어 따라와 오오오 오오오 으악 이 수빈가 된것 같아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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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야 뭐야 우리 햄스터가 된것 같잖아 ㅎㅎㅎㅎ 그러게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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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 간다! 오! 간다! 이거는 뭐지? 아무리 봐도 누르고 싶게 생겼지? 누르고 싶게 생겼지? 오! 한 번 눌러봐! 오! 자! 자! 올라갔다! 자! 혼자 눌러! 아 이것도 협동심을? 자! 동시에! 오! 돌아간다! 그 다음에 오! 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오! 안돼! 또 도망갔어! 어디갔어? 오! 포! 잡아! 아! 오케이! 이것도 아까처럼 점프! 뿅! 우리 협동심이 좀 괜찮은 것 같지 않아? 아직 모르겠는데? 오! 뭐야 뭐야? 자! 포! 오! 어! 포! 오! 어! 포! 어어어! 우리 협동심을 배우기위ão 어떻게 올라가는거지? 오! 포! 아.. 포! 도움이 될 수 있겠지? 오 타키 여기 전기가 오 타키 여기 전기가 전기 도전원이래 네! 확인해 볼게요 와우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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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봐!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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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타키! 오! 역시 타키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해 오! 역시 타키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해 오케이! 마지막으로! 적동심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 진짜? 자 아직까진.. 아직까진.. 확실하진 않아 자 일단 다시 내려야돼 호잇! 빨리 좀 해 타키 헤헤 자! 내렸다 오! 저 hinaus 다이어트! лично! 마무리! 저 녀석이 악당 아냐? 혹시 심술꾼 아냐? 베스트셀러 사랑의 책맞어? 그러니까 우리의 사이를 더 갈라놓으려는 것 같은데 creator conjured 메이 잡足 저기 있네 로즈! 로즈 offering 로즈arringuy! 그만 필수가 grands이야 그래서 잘못 Lieutenanteman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 맞죠? 우리 딸? 응? 우리 딸 아니야? 그러게 빨리 우리 돌아가야 된다구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죠? 그러게 뭐야 이게 어 뭐야 어? 그 소리 which 내가? Projekt 우리 딸 моя 바로 네 이 닸아노을 알겠는데 그 wanna Almighty 이 닸아노을지 청소라고 청소! 오오오! 뭐한거야? 난 청소를 그냥 했을 뿐인데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도대체 뭘 한거야? 이상한거 잔뜩 들어있고 먼지가 아니잖아 오오오! 이거 우리집에서만 나온거 아님 타키집에서도 나온거 너의 잘못이잖아 널 시켜냈어. 나는 내가TORら示でした! 알겠습니다 또는abi여 난 이 세상에 피해 NEW brings 잘chingenn Cara giants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어얽 뭐야,뭐야? 여기 또 어디야? 완전 지저분해졌어 깜짝이야 내가 볼 땐 이 녀석이 최종 보스야 딸을 만나고 싶지 완전 무섭게 생겼어 우리 배워야 된대 협동심 우린 좀 약하지 우우우우우 맞어 그냥 지금 다시 그냥 그냥 다시 타키랑 다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이거 안해도 되는 거야? 그러고 싶은데 저주가 안 풀리잖아 그 맞아 포우가 청소기를 망가뜨리지만 않았어도 무슨 소리야 타키가 똑바로 고쳐놓기만 했어도 이런 일 없을대고 하 됐고 여기서 나갈 생각이나 해보자고 나갈 수 있을까 어색 우린 놀아야 돼 네 알겠어 우린 놀아야 돼 타키랑 같이 못살겠다고 자 자 자 청소기나 타자고 나가서부터 나가서부터 생각할 문제지 가자 누가 봐도 나가는 기능 여기야 타키 쭈우우우우 타키 어떻게 했어 타키가 구할 수 없는 책이야 타키 어떻게 했어 타키는 책이야 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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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봐봐 사라졌어 타키 조심해야지 아우 알았어 일단 따라다 가자 자 자 호잇 호잇 자 오 이거 위험한 물이구나 타키 조심해 오 minds 타키 우와 또 날아간다 ρα 타키 오德 살아났어 옥 어떻게 해야 돼 여기로 들어가면 죽어? 네 타키 여기로 들어가면 파이프로 나오는데 오해 우아 오케이 포! 움직인다 움직인다! 포가 너무 빨리 들어간거잖아 너무 쎄 너무 쎄 다시 올라갈 수 있겠어? 떨어져야지 그럼 자 이번엔 힘 좀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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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건가? 오 됐다 됐다 아닌가? 오 됐다 됐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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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도 간다 바람을 바람이 거꾸로 불어 타키 날 잡아! 뭐야 지나갔잖아 타키 협동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오아! 말 끝나지도 못했는데 빨리 들어갔어 자, 후, 자, 후, 자, 두, 자 역시, 타키 그거 알지? 오이, 깜짝이야, 무섭게 생겼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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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포, 혼자 가는 거야? 아니요, 타키, 이혼하자고, 타키 혁동 씹은 어디 간 거야? 타키보다 먼저 가는 게 나의 그, 인생의 목표랄까? 차, 차, 우, 차, 차, 우 타키 아까 내가, 어? 타키가 잘못 조준해서 몇 번이나 깨꼬댁했는 줄 알아? 미 bab kiedy It's the same 알았어, 알았어 자, 진짜 오오오오오오오오! LE difficile 오에게! 하학하하하하하하, cmdddddddmddddddd rubbish., w roku, kurrkddddddddddddddddw 8xxx2 매일, 컸 Kreasle, bm drdddddddddddsddddpddddh dddddd ddvddddddddd gloves amd dddddddbddsdd嬇 다키가 너무 빨리 탄거지 아니 포 지금이야 응 응 힘들게 들고 있다고 오오 쇼 자 호 점프 찌이익 그럼 이제 뭐 바람의 방향이 반대가 됐어 그렇군 그러면 이제 좋았어 호잇 자 다시 들었어 포 믿어도 되는 거 맞지? 어이 그럼 이번에 쉴 수 없게 빨리 빨리 타! 빨리! 자! 알았다! 오! 자! 제대로 했네! 일단 이 버튼을 누르면 뭐가 되지 않을까? 자! 오! 뭐야! 저럽게! 진짜! 이거 타면 탁도 되는건가? 포! 한번 타봐! 오! 뭐야! 뭐야! 오! 탁도 되는거구나! 오! 오! 위험해! 위험해! 나 어디로 가는거지! 오! 뭐야! 진짜 재밌어! 오! 좋아! 도착했다! 자! 여기 뭐가 있어! 반대편에 뭐가 있는거 같은데? 내가 여기 순식간에 통과해볼게! 나의 초강력 대시로 말이지! 위험한거 아니야? 간다! 타키! 일로와 타키! 나의 초강력 대신 economía 왈ax! 잘들어! 오! ISG-3 나 just 천 내 사랑하는 중 verr발에 configur Grand fur 자 이제 여긴 왔는데 전선들이 있고 버튼도 있어 자 일단 이거 이게 바로 혁동심이란 거지 일단 버튼 한번 눌러볼까 여기 버튼 누르는 거 있어 내가 먼저 눌러야지 근데 이게 뭐지 에이 포 괜찮아? 에이 포 괜찮아? 그런 버튼인 줄 몰랐는데 테키가 이거 해 알았어 알았어 여기를 좀 해야돼? 어쩔 수 없지 이건가? 오오 아이 포 묻였어 한번만 더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아파 이거 가 됐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됐어 됐어 한번만 더 아니 타키yen 타키머리보다 발이 먼저 나가야 된다고 기아 이번엔 성공할거야 후오옹 다가! 다시 다시odus 더 갈 것 같아 이번엔 빨리했어 근데 실패했어 내가 할래 알았어 알았어 내가 가지고 있어 바로 누른다 자 너무 느려 알았어 제발! 이제는 슬슬... 약간 재밌는데? 오오오오 후 accomplishments 와와와달agh 조심해서 조심 어디까지하는거야 이거 강존되는거보다 이게 낫지 자 닌자 repentance 익숙해졌어 나도 어? 여긴거 같은데? 오 용감하게 먼저 가네? 오 뭐야 이거 오 뭐야 어떻게 살았어? 우와 대단한데? 포어! 포어꺼 보다가 떨어졌잖아 포어 좀 잘해줘 아니 내가 포어 없고 안봤으면 살았어 어어어어어어 아니 다 기꺽 보다가 놓칠 뻔 했어 또 슉 슉 이게 돌아가고 여기 벽이 붙어있으니까 어 내가 이 벽에 붙는건가 봐 아이고 실수했다 오 됐다 됐다 드디어 붙었네 점프 그 다음은 어디지? 저 빨간 버튼인가? 어? 잠깐 포 여기 뭐있다 어? 뭔가있어? 작동이 된대 어? 눌러볼까? 눌러봐 눌러봐 누를까? 말까? 아니 타키 오 전기가 가는거구나 오 버튼까지 오 올 수 있겠어? 아니 뭐 찰싹 붙어서와 점프 오 붙었다 오 붙었다 역시 포우는 찰그머리같이 잘 붙는다니까 오우 오우 미안해 그럼 잘 붙는다 자, 가운데로 가도 되다 센터 정도가 아윰 오우! 오케이, 타키가 내가 갈 길을 만들어 주고 있어. 오우. 아니. 우리가 중간에 안 만들었어. 중에 안 만들었어. 보고 뛰었어야지. 그렇게, 그렇게. 어어. 반대편으로 나오는 거구나. 오. 좋았어. 좋았어. 손 이거 뭘까? 오르며 땡기고 보는 거다. Representative effort. 뭐, 무슨 말인지. 바람의 방향이 반대가 됐어. 좋았어, 타키가. 내가 가라고? Cross make you fit up. 포우! 우리가 왜 협동심을 배우는지 잘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포우만 믿을게! 포우! 어떻게 기대를 쳐버리지 않는구나 타키를 골탕 먹이려고 협동심을 배우고 있지 점프! 오케이! 자 점프! 오케이! 자 점프! 좋았어! 그래도 한 번만에 오다니 다행이야 타키 이거 그냥 유리가 있구나 이거 아 뭐야 타키가 아닌 거야 이번에? 이런 줄 몰랐는데 우리가 협동을 왜 하는 거라고 했지? 오 오 오케이 타키를 믿을게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게 협동이지 이게 협동이지 무슨 소리야 타키 나 방금 깨꼬닥 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다 타이밍 맞춰서 했잖아 아니거든요 몰라 타키 먼저 갈 거야 나 포우! 포우! 협동 이전에 게임 실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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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 eigenlijk 직전인 곳이 있었다니 그러게 포 청소 좀 깔끔하게 했었어야지 탁키 여기 사실 탁키네 집이면 어떻게 할거야 아니 포네 집이잖아 이거 뭐야? 어? 이거 왠지 잡는거다 아! 놓쳤다 내가 먼저 잡았어야 되는데 와 와 와 탁키 거기서 탁키 와와 바람 와 와 탁키 오 포 어디갔어? 아니 탁키 탁키 그만 바람 이게 아닌가? 오.. 자자자자자 오.. 어.. 조종이 안돼! 퍼 이거 조종이 안된다고 퍼 조종이 안돼 너무.. 너무 쎄 거짓말 치지마 나 괴롭힐 이런거지 으아아악 포 우하하하 이거 부활기전 이번에 제대로 올라왔네? 좋았어 이제 조동이 잘된다 내가 온 다음부터 조종이 잘된다고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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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 수상했다 키 아유 우연히 그렇게 된거야 미안해 풍 뭐 미안하다면 됐어 어? 이건 뭐지? 오 꺼졌어 불 왜 껐어? 그냥 그런거야? 그냥 껐다 키는건가봐 자 여기 뭐가 있어 어 뭐야? 뭐 있었어? 뭐가 있었어 여기 이상한 녀석이 있었다고 나와 기다려봐 오 뭐야 다키 왜그래? 얘 무서워 불 껐어 내가 이제 나올거야 끄면 나오는거 아니야? 얘 위에서 점프해봐 어이 아이 다키 내가 다키 화면 잠깐 안보고 있었다고 그러기야 아이 뭐 그렇게 됐네 이제 가자 자 이상한 친구야 그냥 가자고 자 오 오 날아간다 점프 대쉬 오 이거 빨리 들어가도 되는건가? 오 오 엄청 멀리가 잠깐 어디서 부딪히는 소리가 오 오 오 오 좀이게 너무 멀리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웬일로 너 한번 해줬냐고? 어 어 그 다음 이거네? 이건 뭐지? 오 이게 움직이는건가봐 오 알했어 호이 호이 잠깐만 아니 포 자 자 자 탈 수 있겠어? 탈 수 있어 탈 수 있어 오케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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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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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협동심이 생긴거 같은데? 그래 타키? 호 여기까지 무너지롱 아 그러네 에헤헤 아까 내가 바람에 좀 심하게 당해서 호오 호이차 호오 오 뭐야 이거 뭔가 엘리베이터인가? 호 안에 들어가볼래? 자 호잇 오 뭐야 어디가는거야 호흡 호우 아 알겠다 알겠다 자 다시 호이 호이 자 자 바앙 호흡 호이 자 그 다음 내가 이걸 잡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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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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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네 아이고 한 번 더 오케이 자 한 번 더 이번엔 진짜 빠르게 할게 자 점프 자 자 그러면 이번엔 아이고 포 떨어진다 포 떨어진다 어떻게 되는거야 그러면 방향이 바뀌었네 들어가보봐 우와 celui 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잠깐 잠깐 나 나 아하하하하하 자자자자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공을 넣어야 되는 거군 자 공 간다 오케이 공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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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간다 아니 포 아니 포 포 난 도는 거 같은데 공을 연재하는 거 같아 알았어 자 좋아 슈슈 오케이 넣고 있는 거 맞아? 오오오 들어간다 오케이 오오 이 정도면 될 거 같아 됐어 됐어 건너갈 수 있지? 자 오케이 땡큐 자 자 끝났지롱 자 아하하하 잠깐만 뭐야 버튼에 잘못 넣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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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같이 힘 있는 건가? 밀어 밀어 오오오 밀어 짜 으윽 짜 짜 짜 짜 나가기만 해봐 타키 후우 어 우리 협동심을 만초나에 드러내 주겠어 어 진짜 협동심이 필요한 순간이다 타키 어떻게 해 포 우리는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끝이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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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ica 닥도 한국